한 번 승차 밀면서 크로스에 피터! 보고사 세컨몰 천만 압박! 자 보고사! 핸드트릭입니다! 핸드트릭 3대0! 보고사 올 시즌 지금 5몰! 여기서 지금 잡아당겼고 그 다음에 약간 보복성 행위가 된 거잖아요 선수에게 자 그 다음에 보고사 선수가 또 따라와서 네 동료를 조금 지키는 차원에서 왔는데요 뭔가 주어집니다 상황에 대해서 머리에 걸렸는데 무고사 열렸어요 무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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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무고사 말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천에 따라가는 득점포를 만들어냅니다 무고사 무고사 워낙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답게 깔끔하게 인사이드 슈팅으로 빠르게 많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앞선 헤더의 아쉬움을 이번엔 오른발로 네 자 빠르게 한 번 처리를 시켜줬습니다 무고사 짝인데요 자 떨궈놓고 세컨몰 다시 한 번 무고사 한 번 전복 오른발 슈팅까지 무고사 선수의 볼 컨트롤 능력이 역시 빛이 났는데 네 인천은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할 겁니다 네 무고사 선수에게 최대한 적은 수비를 붙이는 상황으로 골을 전달을 하고 무고사 선수 자신 있는 이런 볼 컨트롤을 통해서 슈팅 상황을 만듭니다 장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자 무고사 보면서 해결 들어갑니다 멀틱골! 무고사 지현학 두 번수가 해냅니다 그렇죠 크로스 올려줄 수 있거든요 네 지현학 선수 정말 정확한 크로스 무고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네 무고사 선수의 마무리는 뭐 믿음직했고요 네 전반 끝나고 락커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인천이 지현학 선수 무고사 보면서 꺾어줍니다 무고사 세컨드 볼 천방 압박 자 무고사 아! 핸트트릭입니다 핸트트릭 3대0 인천이 강원에게 3골 앞전을 합니다 무고사 올 시즌 지금 5골 폭우가 인천 팬들에게는 정말 시원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무고사가 이 폭우를 뚫고 3골을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강원 수비가 아니랬죠 네 이렇게 초반부터 체장을 당해버리면 성람 입장에서 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무고사 파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오우 슈퍼셋 김용건 살던가 있습니다 거리도 있었고 각도가 되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시원하게 때렸습니다 이제 김용건 선수 앞에 붙어있는데 킥할 때 빠져나오는 선수가 들어가는 선수가 교차될 거예요 휘어집니다 핸동범 핸동범 아닐라를 이겨서 무고사 원수입니다 인천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골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승점 3점 딸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준범 선수가 첫 골을 터뜨린 이후에 8분만에 무고사 선수가 골을 터뜨렸고요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두 번째 골을 합작했습니다 중앙에 양준아 낮게 깔아서 무고사에게 뒷쪽 내려줄 때 수비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뽑아냈습니다 무고사 김준범 측면 열렸어요 김준협 크로스 무고사 오우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오늘 무고사 선수가 머리 참 많이 씁니다 네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김준협 무고사 들어가고요 무고사 무고사 슈팅 골 때만 왔으면 도력계에 살아있습니다 슈팅 다시 한 번 수비 맞고 불절됐습니다 너무나 자유롭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슈팅을 때렸지만 살짝 높았습니다 예 차단을 시켰습니다 무고사 무고사 선수가 지금 쓰러졌고 슈팅 슈팅 골 김도형 김도형입니다 거리가 어마어마했는데 여기서 바로 때려버립니다 김도형의 왼발 엄청난 남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송시우 돌아서면서 무고사 쪽이 열렸습니다 비었어요 비었어요 슈팅 골 무고사 우솔 수밖에 없는 경기가 치러집니다 5대0까지 오늘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득점에서도 이제는 인천이 들어왔습니다 인천이 들어왔습니다 잘 돌아섰습니다 기축하게 빠져나가는 느낌 다에 들어왔어요 멍스 한쪽 중앙으로 스틱 골 무고사 결국 헤트트릭을 완성시킵니다 6대0입니다 만들어냅니다 6대0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과 강원의 경기 결과를 봐야겠지만 인천이 탈 꼴찌를 한 것 같은데요 한 번 슬쩍 밀면서 크로스에 기축 들어갔습니다 무고사 인천에 마넬 골이 터집니다 어제 펼쳐졌던 경기였습니다 스쿼트와 아쉬운 패배를 했고 크로스 무고사 쪽으로 무고사 쪽으로 무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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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지는 무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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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환이 붙어주는데요 무고사입니다 무고사입니다 무고사 분명으로 갑니다 이제 볼에 크로스가 속도가 빠르지 않았잖아요 네 머리 낙은 불고사 무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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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그리고 동점을 만드는 김재중의 бу고사 중국 대통령 김대중입니다 지금은 정말 뿌리 도전. 오, 중에 맞았어요. 아, 그렇군요. 채취수 분기만 완전히 얼음 됐고요. 이러면 인천 분위기 삽니다. 1대1이 됐습니다. 부산 지금까지 경기 잘 치러났거든요. 잘하고 또 실점하면 조금 무너질 수 있는데. 야, 인천 배틀 완전히 신났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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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잔노를 정독인이 만들기 위해서 인격이 역전이 됐습니다. 리드는 인천입니다. 인천 상대는 딱 전이에요. 대성공이죠. 인천이 왜 중요한 장인지 정독인이 만들어냅니다. 이겨줄 겁니다. 순간적으로 불안을 해. 한찍 선언됐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 4분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대로 경기 종료. 인천. 오늘 경기 패배하는 당등이 확정되는 경기에서 기적적으로 승점 선정. 기가 막히고 들어갔고요. 마무리를 줬는데. 오늘 부모사의 어시스트 김대중의 마무리. 그리고 정동민의 깔끔한 슈팅까지. 이야, 선수들 다 쓰러지죠. 그 얘기 했잖아요. 부산이 오늘 경기 선축을 넣으면 너무나 편할 거라고. 근데 인천의 이 뒷심이 그 편함을 깰 수 있는 뒷심이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잊었어요. 이야, 그래요. 이제 진짜 오늘 팀의 그 뒷심이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감독들이 지약되고. 맞아요. 아까 김수근 캐스터가 우리가 전발년 끝나고 얘기해 주신.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선수를 받을까. 기능이 되는데요. 조금 냉정을 좀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심의 피슬링 불립니다. 인천이 2020 시즌도 자유에 성공합니다. 희망의 불신을 조성호 감독 부임 이후에 13경기에서 마지막 경기까지 승리를 가져가면서 7승. 이 7승이 결국 아길란 선수의 발끝에서 결승골로 만들어지면서 인천이 잔류를 확정짓게 됐습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 인천 유나이티드 스코어 1대0입니다. 20m, 30m 스프린트로 가면서. 아길란. 한글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시즌입니다. 아스코어 1대0입니다. 나라북구 유네인천 유나이티드